안녕하세요. 유리글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Q&A 언제 해주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등등의 댓글과 DM을 남겨주셨는데 드디어 지금 공식적으로 질문 받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저녁 9시 생방송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이른바 Q&A 생방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사전 댓글 중에서 선정된 질문 그리고 생방송 스탠바이 질문 등에 대해 모두 토요일 생방송에서 답변해 드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동안 약식 답변이나 제한된 방송 시간 내의 답변으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악, 게임, 방송, 기타, 일상 관련 등등 뭐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른 영상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에 질문 댓글을 남기시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A 생방송 이후 하이라이트 편집봉과 풀영상은 추후에 부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송을 놓치더라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충분히 전달한 것 같아요. 빠르게 추워지고 있는 날씨 속에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2020 수능을 앞둔 수험생 분들은 개인 위생 등 철저한 관리에 끝까지 힘내주시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마저 보내드리면서 저는 하고 있던 제획 이맘마저 하러 갈게요. 우리 토요일에 봐요. 우리 토요일에 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